안녕하세요. 마스터 행정학 김시동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또 행정학 방법,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약간의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학부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받았죠. 행정학 학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의 주요 분야 중에 하나인 정책학이 있었는데 학부 때 정책학이 또 마음에 들어서 석사 때는 잠깐 전공을 약간 바꿔서 정책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마음이 변해서 박사학위 할 때는 다시 행정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얘기한 얘기는 행정학이 좀 폭이 넓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학부 때부터 석사 박사학위 한 가지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행정학은 누구라도 더 가장 정교하게 알고 있고요. 가장 폭넓게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한 강의를 제가 한 30년은 좀 안 됐고요. 그건 너무 심하고요. 한 20,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또 수험 출제 교양이 어떤지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또 그 누구보다도 더 이쪽 이야기를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 속에는 뭐 이 정도로 약하고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공부 방법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학을 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키 광고였는데요. 그냥 뭐 하라고요? Just do it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그 순간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수험생의 공부 방법이고요. 이제 행정학 쪽 공부방법을 잠깐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꾸 행정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푼다라는 말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수능 시험까지도 사실 별로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한 내용을 뭐 한다고요? 컨펌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수학을 풀었다고 하지만 사실 푼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 방식을 외웠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뭐예요? 확인한 내용이고 재생한 내용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1분에 풀어야 돼요. 1분 동안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석하고 풀이까지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알던 내용을 확인한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방법도 결국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기본서를 학습하고 이걸 이제 이해해보고 또 뭐까지? 암기까지 해보고 곧바로 뭐로 연장시킬까? 바로 문제풀이로 곧바로 연장을 시키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기본서 보고 문제 보고 다시 문제 보고 기본서 보고 이걸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익숙해지실 거고 유사 문제 나왔을 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 다른 과목보다 공부해야 할 시간과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 현장에서 보통 20문제니까 20분에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행정학은 실제 문제풀일 시간이 짧아요. 실제로 한 12분 정도에 끊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남는 8분은 이제 뭐예요. 뭐 국어나 용어에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Just do it 하시고요. 언제 하시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뭐 하느라고요?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서를 암기한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활류해봐야 되겠죠. 문제풀이한 내용을 기본서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바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험생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행정학 공부하는 자세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할 건 이제 이거 같아요. 행정학의 전체적인 커리큐럼인데 행정이 워낙이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올인원 올인원을 한다고 하죠. 올인원으로 이 두 달 코스예요. 두 달 코스로 행정학 전체를 다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학의 중요 주제를 한번 선정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달 과정으로 이건 뭐 써볼게 한번 이건 절대로 들어야 될 필수 과정일 거예요. 행정학 전체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행정학 기초위론을 이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행정학 기초위론 말만 기초지에 별로 기초수 없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행정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틀이 될 겁니다. 이게 끝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전에 정책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책론을 두 번째 파트에서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파트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조직론을 볼 거예요. 조직론 그리고 끝나면 인사 행정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 이거 끝나면 이제 뭐죠. 이제 재무 행정론을 할 거예요. 제가 두 달 과정으로 여기까지를 커버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나 행정학은 사실 이 주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내 생각으로는 한 16개에서 17개 정도의 출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지면 뭐 15개가 될 수 있겠죠. 15, 16, 17개를 잡아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달 과정이 또 있죠. 두 달 과정으로 이제 별도 테마 강의로 이제 할 건데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한번 별도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활류론이 있어요. 활류론에는 뭐 두 파트가 있는데 행정책임론과 행정통재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끝나면 뭐 할까 이제 행정개혁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개혁론에는 사실 여기서 배운 내용들에 대한 개혁작업들이 이것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달 과정에서 두 번째 두 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8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방행정이라는 겁니다. 지방행정은 대학에서도 행정학과에서도 사실 별도의 특수행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과정의 핵심은 사실 8번 지방행정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끝난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인데 아홉 번째는 이제 이런 데서 다루지 못했던 좀 심화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말은 심화라 했지만 심화라기보다는 사실 뭐예요.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볼까요. 추가 내용이 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아홉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거 그 정도가 하나 정도가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쪽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과정에서 보통 뭐 문제가 나냐면 한 3문제 정도 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이 4개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에요. 16개 정도 그래서 총 이제 20문제가 이렇게 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뭐라고 해요. 전체 행정학의 큰 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필수 과정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과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뭐로 가야 될까. 곧바로 문풀로 가야 될 거에요. 문제풀이 뭐 문제풀이는 뭐 아시다시피 뭐가 있을까. 뭐 기출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실제 예상 문제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거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가지려면 이걸 다시 한번 활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또 뭐가 있을까. 행정학을 좀 뭐 한다고요. 좀 요약한 요약집을 통해서 문풀에 좀 도움을 주는 방식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싶고요.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 행정학도 하는 게 많아요. 이론도 중요한데 이런 이론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 또 대통령 뭐 이런 거 우리 보통 시행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친 뭐가 있을까. 법령에 대한 특강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문불은 뭐 아시다시피 확실한데 필수로 보일 것 같고요. 행정학 유학도 뭐 필수로 보이는데 어차피 뭐 해요. 이 과정에 대한 유학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법령 특강을 이걸 제가 자주 하질 못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동생이라면 언제든 반드시 수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법령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이제 필수로 보입니다. 뭐 이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최종 이제 문표를 보는 뭐 이런 과정이 전체 큰 커리큘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보면 느끼는 건데 이 정도 듣다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이 과정을 못 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과정을 못 가고 있고요. 이걸 들었다 하더라도 문풀 들어가면 또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럼 빠른 스피드로 행조학 요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든가 아니면 두 달 두 달 이 넉 달 과정을 다시 한 번 또 빠른 스피드로 뭐예요. 활류해 보든가 그런 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법령 특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호했던 그런 이론에 대한 실제 법체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조학 개념이 훨씬 더 구축해야 될 겁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하는데 좋게 몇 개월쯤 걸릴까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완결을 짓는다면 가장 아마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한 방에 한 달 두 달에 끝난다는 것보다는 한 8개월 10개월을 두면서 나간다면 합격이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나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수험생 중에 한 두 달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럴만한 과목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고고무 과목 중에 또는 칠고무 과목 중에 대다수의 과목들은 고교 과목이 많이 껴있지만 우리 행정학 같은 경우는 철저한 거예요.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또 그런 좀 얕고 또 좁은 지식으로만 커버할 문제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이 정도의 시간을 좀 줬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합격이라는 선물을 한번 보답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를 지금까지 거의 뭐 여러분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한 15년 20년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엄청 오래 공부해왔는데 불구하고 행정학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나한테 막 한 달에 끝내달라 두 달에 한 번 마스터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한 두 달에 끝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한테 8개월에서 약 10개월만 주신다면 충분히 뭐예요. 행정학 자체는 아니지만 수험 행정학은 마스터하는데 아마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 정도 시간까지 좀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처음에 엄포를 대준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제가 또 수업 특징 자체가 막 이렇게 별표하고 밑줄을 웃고 그냥 막 암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현실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결국엔 뭐라고요 암기까지 연결만 시킨다면 그리고 또 문풀까지 활류만 시킨다면 확인만 시킨다면 아마 합격은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말 하면서 마지막 말 끝낼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Just doing it 하세요. 언제예요? Right now예요. 그럼 당장 시작하세요. 이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교재는 뭐 할지 선생님은 뭘로 고를지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 당장 시작한다면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 8개월만 참는다면 아마 합격은 바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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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